부부의 세계 배우 이학주, 11월 결혼,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합니다. 결혼이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이학주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구세군 소속입니다. 교회 아동부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장난도 잘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 식사 전 기도를 하는 영상도 있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학주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며 연기폭이 매우 넓어 가지각색입니다. 다양한 드라마 활동 부분을 살펴보면 그동안 맡은 역할이 선한 역할부터 시작하여 악역, 주연, 어중간한 역할, 호객 느낌의 역할도 잘 소화해내면서 어느 분야든 잘 해내고 있죠. 부부의 세계에서 애인 민연서, 이태호, 지선호동 등장인문들을 괴롭히는 박인규 역을 맡아 몰입을 자아내는 연기력으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 역을 준비하느라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잤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게를 잡아야 하는 악역인데 우습게 보이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후일담입니다. 그는 1989년 1월 9일생으로 33세이며 키 175cm 비어입니다. 학력은 한양대학교 영국영학 학사입니다. 배우 이학주 11월 비연예인과 비공개 결혼. 배우 이학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 이학주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속사 SMCNC는 오는 11월 중 이학주 배우가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화촉을 밝히게 될 예비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이학주 배우와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밝혔죠. 이어 결혼식은 가까운 친인척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조용하고 경건하게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일정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학주는 지난 2012년 영화 밥동이를 통해 데뷔, 영화 나를 기억해 협상, 뺑반, 싱크홀, 헤어질 결심, 드라마 오 나이 귀신님, 384키동대, 부부의 세계, 마이네임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아래는 SMCNC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주 배우 소속사 SMCNC입니다. 오는 11월 중 이학주 배우가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촉을 밝히게 될 예비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이학주 배우와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친인척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용하고 경건하게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일정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연기에 진심을 다하는 배우로 그리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생의 폭을 넓혀갈 이학주 배우에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 이학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배우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입니다.